하이! 유튜브 프레임! 안녕! 안녕! 뿌잉뿌잉! 자 오늘 디저트 먹방은요. 음.. 제가.. 저기 여기.. 저.. 빌리앤젤 케이크에서 제가 조각 케이크로 이렇게 사왔습니다. 크레이프.. 크레이프 케이크랑 호박.. 호박.. 녹차.. 녹차 케이크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바나나 케이크 바나나 코코넛 케이크랑 당근 케이크 초코 케이크 이렇게 있습니다. 아.. 깔짜 얘기하지 마세요. 깔짜 시작하는 거 물어보시려면 매니저님들한테 좀 물어봐 주십시오. 아셨죠? 자.. 이렇게.. 먼저.. 요거를.. 밀크.. 밀크 크레이프.. 크레이프 케이크.. 어머!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보이죠? 잘 안보이지? 잘 안보이죠? 밀크가 제일 맛있대요. 털도 없다고? 나 털이 있어요. 커피를 먼저.. 두 개만 타서.. 두 개만 탈게요. 이거 베트남 커피! 털도 없어서.. 털도 없어서.. 털도 없어서.. 털도 없어서.. 아 이거 뜯어먹물이에요! 털도 없어서.. 털도 없어서.. 내가 보여줄게요. 보여줄게요. 이게.. 초코케익이에요. 완전 진한 초코! 완전 초코! 단단해! 곧 지쎄₂ 키쎄ₑ magic 빠난 빠나나 케이크 빠나나 케이크 당근 케이크 나 한번도 안 먹어봤거든 그 다음에 이거는 녹차 단파 케이크 이래요 녹차 단파 케이크인데 얘네가 비싸요 하나에 7천 얼마씩이야 단파 크림 단파 크림이 이렇게 막 있어요 녹차에다가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저번에도 먹었잖아요 레인보우 다운되고 어디갔냐 레인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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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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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아 아 아 크레이프 케일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말아요 얘네들은 하나씩 이렇게 먹는게 맛이야 이렇게 안 보여 이거 김치를 사와야 돼 이렇게 돌려서 안 보여 불을 좀 줄여볼게요 불을 좀 줄여볼게요 조금 보일 거예요 조금 보이죠 층층마다 크림이 이렇게 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네, 우리 별님 알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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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이게 더 맛있네요 이게 제일 맛있어 얼굴 저 엔시크림 발랐어요 엔시크림 아유 개밥님 한개 고맙습니다 아유 크림은 금방 없어지네 무슨 병원이 할인대요 무슨 병원 할인대 음 우아하게 아 저 한 거의 3킬로 빠졌어요 어우 맛있다 속이 아까 막 따가웠는데 이제 좀 이 생크림이 들어가니깐요 좀 많이 들 아픈 것 같아요 막 하도 매운거 먹어가지고 한 장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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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라만씨는 왜 아 네 말하면 안돼 안라만씨는 왜 금지어냐구요? 제가 그 단어만 보면은 노이로제 걸려요 응암동 아프죠? 응암동 깜라만씨가 좀 이런 좀 희석해 준다 그래야 되나? 좀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애 아이고 두삼베어스님 91개 고맙습니다 총 해서 5만 얼마였어요 다 먹었다 아직 63킬로 되려면 좀 멀었어요 커피 커피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당근 케이크 왜 당근 케이크 당근 케이크 하는지 먹어볼게요 난 이거 한번도 안먹어봤거든 당근 케이크 벨스트레 당근 케이크 벨스트레 당근 케이크 벨스트레 당근 케이크 저 목표 체중이요 60킬로요 음 음 음 음 이게 크림치즈네 크림치즈 생크림처럼 음 음 여러분 크림치즈 생크림처럼 그리고 시나몬 향 있어요 시나몬 향 있어요 시나몬 음 음 당근 맛은 그렇게 못 느끼겠는데 약간 시나몬 파운드 같은게 크림치즈랑 크림치즈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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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몬 향이랑 여러분 개피향 그게 막 세지도 않아 그거랑 이 빵이 있잖아요 약간 그 파운드 케잌 같이 그런 약간 폭신함이 있어 그리고 이 이 크림이 치즈 치즈 그 치즈랑 생크림이랑 섞은 맛 음 이 개 이 개피랑 이 크림치즈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어? 어? 맛있네 어? 맛있어 맛있어 음 음 그 호두도 씹혀 호두 얼마나 맛있게요? 바나나 킥 먹어야 알았어요 얘도 베스트래 네 첫 맛에 아 음 니 페이크 되게 단단해 이거 봐 딴땀és 형 엄청 달 것 같아요 독 맛있네요 이게 잘 부서진다 이게 아 빅마마 나는 가수 빅마마 흉내낸다 그러는 줄 알 거야 초코는 입에 조금 달라붙어 되게 단단해요 여러분 이따 말해줄게 맛있네 미안해 무슨 싸우려야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지 아 뻑살림 하나 다 먹고 먹어야지 지저분해지잖아 조금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음 맛있네 맛있어 치즈가 치즈랑 섞이니까 이 파운드 케이크처럼 이 단단한 이 빵이 부들부들 싸우지 마요 여러분 아 케냐님 이거 드셔보셨어요? 이게 대학로에도 있고 롯데백화점에서 사왔어요 노원 노원 얘네 가게 가신 분 얘네 매장은 있잖아요 내가 대학로에 있는 매장 갔었거든 거기는 온통 하해 온통 하해 어쩌지 않냐 무슨 봉주집 같애 의자도 투명 투명 의자 같이 유리 의자처럼 롯데백화점 어디서 이래요 내가 커피 한장 갖다 줄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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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안에서 보았어요? 근데 왜 아는 척 안해? 아는 척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주는데 5층 거기 저 안경점 거기 거기 아저씨 안경 쓴 아저씨 있는데 저랑 닮은 아저씨 있을 거예요 5층 거기 안경점 안경도 팔고 가방도 팔고 막 그런 안경점 있거든? 그 5층 가운데에 거기 아저씨랑 저 좀 닮았어 아 노원역 카페는 제가 잘 안갔어 노원역 카페 어디서 일해요? 의정부? 의정부 제가 한번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러 갈게요 어 가운데 거기 가방도 팔고 그런 게 있어 어머 안문송님 미도파 그래 나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미도파 롯데백화점 전에 미도파였어요 금요일날 내가 갈게요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및 미도파 은평도 와요 화곡동 아 저 거기 다다음주부터 다다음 다음주 월화수부터 월요일인지 쉬는 날이니까 안되고 맹꽁님 고맙습니다 팬가입 월요일부터 거기 가요 구파발 은평구 가요 거기 구파발역 근처에 거기 헬스장 형옥씨 친구분이 거기 매니저로 있어가지고 같이 배우거든요 거기 가요 응 알아서 꼭 갈거야 지은 이쁜님 한개 고맙습니다 어이구 보밍갱 구파발 거기를 1시까지 갈거에요 1시까지 가서 운동 배우고 올거거든 형옥씨 친구가 거기 있어 형옥씨 친구가 거기 헬스장 거기 매니저데 이 회원을 애기 다루듯이 해줘요 애기 다루듯이 내가 마치 애기가 된거 마냥 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시더라구요 별밤 안가봤어요 구파발 월수금 월수금 매주 월수금 1시까지 가서 운동하고 올거거든요 그 형옥씨 친구분이 가르쳐준다 그래서 어 먼데 숙이님 가기로 했어요 너무 잘 가르쳐줘 거기 이름이 뭐였지 제주도 가고 싶어요 제주도 가고 싶습니다 PT까지는 아니고 운동하는 법을 알려주신데 친구니까 인천 송도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인천 저 저 NC크림 발라요 그게 막 베이스 역할도 하는데 막 이렇게 막 커버력은 별로 없는데 피부에도 좋고 얼굴 얼굴 그 결도 되게 좋게 좋게 보여서 청라 청라 나 청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매니저님들 저희 깔짜로 시작하는 질문 올라왔습니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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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숙이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먹겠습니다 바나나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나나를 바나나를 유후 바나나 쿠쿠님이 아유 저 저 저 40대 중에서는 애기예요 아직 아직 40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머 바나나 향이 펑 음 음 음 음 겁나 맛있어 나 이런 이런 케이크 처음 먹어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막 막 막 안달어 위에 막 이렇게 뿌려져 있잖아요 이게 코코넛 그거야 코코넛 그 초코 초코 그런게 아니라 코코넛 그 과육 있죠 소리 들려요? 그거야 내가 좋아하는 이거는 투다 디퍼런스보다 더 맛있냐고요? 투다 디퍼런스는 그거잖아요 그냥 롤케이크 크림 맛으로 먹는 근데 얘는 다 틀려 겁나 맛있어요 진짜로 아 진짜 맛있어 음 음 보이지 보이죠 보이지 음 겁나 맛있어 층층에 바나나가 좀 시커머리 시커머리 한게 바나나예요 이렇게 해볼까 바나나가 막 촘촘이 있는건 아닌데 여기 있죠 여기 슬라이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밑에도 이렇게 슬라이스로 바나나는 좀 오래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변하잖아 상한건 아니거든 바나나가 이렇게 있어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내가 잠깐만 금요일날 금요일날 하.. 금요일날 봅시다 금요일날 아.. 제가 토요일날 갈게요 토요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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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아니다 토요일날 나 또 그거 그거 연습 있는데 춘향이 연습 있어서 안되고 고기 와.. 와.. 아.. 금요일날 저희 약속을 변경해야 되나 다가.. 아.. 아.. 으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제 입맛에는 바나나 당근보다 얘가 덜 달아 당근은 좀 달거든요 근데 이거는 덜 달아요 많이 안 달아 달다 싶으면 바나나예요 달다 하는 게 바나나 바나나 씹는 게 더 달아 인천에서 단풍 벌써 단풍이야? 맞아 당근에 약간 떡본 그래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혜녀야 이거 한 케이크 한 판처럼 가져왔어요 꽃기온님 제가 지금 이거 두 개 째거든요 이게 거기서 이게 여러분 거기 빌리앤젤에서 크레이프 케이크이 4만원이에요 근데 이게 더 작아 근데 내가 사온 거는 5만 얼마예요 이거 다 하면은 한 판 한 판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 거기 아줌마가 한 조각이 7천 얼마야 뭐 13,000원이야 NC크림은 어디 거냐고 미안 미안 NC크림이 NC크림 인터넷에서 살았어요 인터넷 영어로 NC 치고 크림 치면 나와요 지금 세일하나 모르겠네 바나나 코코넛 케이크 바나나 코코넛 케이크 아 미안해 쪼블리 그리고 백화점에서 사면은 끝날 때쯤 가면은 싸게 싸게 준다 여기도 백화점 끝날 때쯤 안 가가지고 제 가격에 가져온 거지 끝날 때쯤 가면은 여기도 세일해줘요 아휴 주르대 대지르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음 음 쪼블리님 100개 고맙습니다 100개를 아 쪼블리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쪼블리님 아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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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공 피부도 모공 피부도 엔시크림 좋냐고 모공을 막 피부에는 좋아요 모공을 그 엔시크림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속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의 파운데이션 느낌을 줄 뿐이고 모공을 막 수축하거나 그렇게까지 나네 아 길거리 하니까 예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를 먹어봅시다 여러분 자 네일한게 아니라 그 부침 커피는 커피는 G7 자 이거를 이렇게 덜덜덜덜 딸기 맛 색깔별로 틀려요 크림색도 붉으슬이에요 피부 예민하면은 저 크림 발라봐요 이거 이거 세탁빛 맛이 틀려 딸기 맛이에요 포도맛 땡 밑에는 포도맛이야 블랙헤드에 좋은거 일단 청결해야 돼 깨끗이 씻어내야 돼 깨끗이 씻어내야 돼 이렇게 말아서 이게 크레이프 한장 한장 올린거에요 이거는 음 기계로 찍어내는 그런게 아니라 요 크레이프를 하나하나 하나하나 올리고 크림 바르고 올리고 크림 바르고 그래서 이렇게 잘 안보여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보이요 이번엔 오렌지 맛 오렌지 오렌지 이거 이렇게 해서 먹어요 놀자용님 모공브러쉬로 세안하면 모공브러쉬 그 말이 어떤게 있냐면은 모공브러쉬로 하면은 더 모공이 커진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모공 그런거는 빨리 효과 보시려면은 피부과에서도 엄청 오래 걸린대요 레이저 모공 줄이는 레이저가 있긴 있는데 더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일 늦게 효과 보는게 모공이래요 난 잘 몰라 음 네 도너님 제가 깔라만시 먹고 좀 살이 빠지기 시작해서 근데 내가 살이 빠진게 여기 여기 한무댕이 한무댕이 살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좀 빠졌고 뱃살이 좀 빠졌고 안 빠진 데가 등살 여기 여기 이봐 여러분 내가 여기 살이 이렇게 딱 붙을 때인가 어 그래 좀 줄었나 좀 줄은거 같기도 모공은 여러분 모공은 모공 안 넓은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해줬어 피 태양도 안 안 세고 태양을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청담식초도 좋지 식초도 되게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내 생각은 청담식초는 변비에 좋아서 피부도 좋게 하고 독소를 빼주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사람마다 체질이라는게 있잖아요 내가 그 까름 까름 뭐시기 그거를 좋아해 내 몸에 맞으니까 먹는거지 뭐 식초도 좋아하면 드시면 됩니다 레몬 약간 상큼한 냄새가 나요 네 도넛님 저는 운동을 일주일에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헬스를 월수금을 할거지만 제가 이때까지 화목만 1시에 요가를 했었거든요 아시탄가 요가 요가 좀 힘든 요가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했다고 빠지진 않거든 왜냐면은 선생님이 되게 쉬운 동작으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나한테는 힘들지만 그게 그렇게 많이 칼로리 소비는 된다고 생각 안해 근데 이게 이 깔라만시가 좋은거 같아요 향이 매운 매운게 최고님 향이 나면은 그 맛인거에요 네 크레이프게 깔라만시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거 이거 지마켓에서 11,000원에 버틀병 하나 주고 버틀 하나 주고 이거 1000미리거든 11,000원에 무료배송 아 또 깔라만시 아 쭈야님 그러니까 아이씨 합주기가 됩시다 깔 어 메론맛 메론메롬 조금 배불러 아 도넛님 제가 뭘요 밀크가 더 맛있어 솔직히 밀크가 훨씬 맛있어요 어머 벌써 12시야 여러분 업 한번 눌러줘요 쫄기님 어서오세요 아까 밀크 크레이프가 훨씬 맛있어 내일 맹고향을 아이카니 럼럼럼링 고맙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잘라도 먹어요 내가 잘라먹는 거는 이걸로 보여줄게요 이렇게 좀 예쁘게 남자친구랑 같는데 좀 분위기 잡을만한 케이크야 봐봐 밀크랑 바나나 중에서 바나나 바나나 겁나 맛있어 어머 자기야 너무 맛있다 레인보우 돌돌돌 말해서 아아 자기 아아 그래서 어우 고마워 자기 음 자기가 줘서 더 맛있는걸 모니터 맛이래 아우 보말님 보말이 보라색 얼룩말 보말님 죄송해요 아우 뚱이야 미니님 파프리카를 꾸준히 드시면 안 좋을 수가 없어 이거 이건 무슨 맛이지? 약간 포도맛 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오 약간 소다 맛 음 음 음 블루베리 이런 스포츠 맛 이거는 진짜 포도맛이야 포도 폴라포 있죠 폴라포 이거는 폴라포 맛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크레이프 케이크 이거 레인보우 크레이프 케이크는 그거 같애 예뻐서 먹는 것 같애 폴라포 폴라포 맛이라니까 폴라포 어 어 세 장 아니면 네 장씩 있어요 보라색 폴라포 보라색 폴라포 폴라포 자 어서 초코를 초코 어우 완전 딴딴해 이거 봐 여러분 이거 봐 완전 딴딴 왕 왕딴 음 음 음 삐뚤어져 있죠 있지?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시커멓게 있잖아요 봐봐 보여줄게 여기가 시커멓잖아요 이게 다 초코에요 안에도 초코고 이게 다 초코야 안에 네 이거 눌러봤는데 보낼게요 이거 봐 막 찐덕거려요 이거 봐 다 초코야 스프레드 그 단단한 스프레이드 음 근데 그렇게 막 달지 않아 다 다크 초콜릿 같애 다크 초콜릿 같애 다크 초콜릿 같애 그래서 안다네 음 음 약간 씁쓸한 그 다크 초콜릿 있잖아요 음 음 이거 봐 여기가 다 여러분 여기가 다 이거에요 이거 봐 스프레드처럼 음 음 음 그래서 안달어 이거 봐 이렇게 묻는 음 음 이 크림이 아니라 이거 완전 이거 봐 어머 붙어있어요 크림이 뭔 느낌인지 알겠죠 음 이빨자국 이렇게 나고 음 안달어요 다크 초콜릿 이래서 브라운이 겁나 달잖아 아 이게 초코 퍼지야 어 대게 쫌 고급스러운 맛 같다 음 음 음 음 파리바게트 초콜릿이 쫀득쫀득한 초콜릿이에요 다크 초콜릿 같아 이건 완전 다크 초콜릿인데 좀 단 다크 초콜릿 보노님 어서오세요 맛이 있어 여기가 이렇게 싸악 이렇게 돼 몇 시에 장너가 뭐예요? 이건 크림이고 음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이렇게 에이 요칸다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친구 별명은 왜 애봉이야? 음 어머 어머 어우 그래도 이게 만약에 완전 단 막 그런 거였으면 못 먹지 너무 달아도 머리 아프잖아 여러분 그쵸? 외모 컴플렉스 어떻게 극복하냐고? 뭐 약간의 시술을 빌러서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의 돈을 내고 어?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으면 극복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클래식 카토 투썸에도 이런 게 있나 봐 아 요칸나님 어서오세요 유튜브보다 오셨어요 이거 아 맞다 이게 좀 약간 쌩초콜렛 같은 그런 느낌이야 어머 쭉쭉빵빵 쭉쭉빵빵 그 해외에 그 막 비키니 사진 막 있고 그분 맞죠? 나한테 저거 뭐야 초도 향초도 준 사람 맞지? 아 쭉쭉빵빵님은 어디 해외에 거기 있어요? 음? 음 아 세부 나 12월달에 세부 갈려고 기회가 있었는데 안 간다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이게 먹으려니까 굉장히 느끼해요 음? 달진 않은데 이런 거 먹을 때보다 제일 느끼해 지금 엄청 느끼해요 왜 안 갔냐고? 엄마가 못 가게 아메리카노랑 잘 어울리지 음 물려 엄마랑 나중엔 놀러 갈게 내가 거기 세부 세부 그 얘기에 쭉빵님 생각났었거든 어 쭉빵님의 생각이 나서 엄마가 엄마가 위험하다고 다 못 가게 했어요 이번엔 녹차를 녹차를 먹어보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은 이게 팥 크림이 팥 팥 콩팥 콩팥 아 그래요? 쭉빵님? 네 먼저 한번 갈게 먹어보겠습니다 녹차 그린티 그린티 케이크 팥 팥 이랑 무슨 맛일까요? 일단 냄새는 녹차 향이 나요 음 음 어우 이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살 것 같아 네 머리 스타일 바꿨습니다 이거 나는 여러분 그 이 팥 크림 때문에 약간 텁텁한 게 있어 그 팥 팥죽 먹고 난 느낌 그 그 질감이 맛이 깔끔하진 않아 음 여기에 크림이에요 이게 녹차 크림 녹차 크림 크림이 이렇게 있어 녹차 크림이 이렇게 있어요 물숨질 물숨질 이거는 크림 생크림 이거는 맛이 되게 오묘해 되게 좀 음 모르겠어 이거는 어 호불호 갈릴 것 같아 진짜 음 좀 뻑뻑한 느낌이야 이게 만약에 그냥 생크림이었으면은 좀 보들보들 할텐데 팥 크림이 팥 크림이 있으니까 좀 그 팥죽 먹었을 때 그 질감 있잖아요 그 질감이 나요 마지막이에요 자 얼굴 한 번 보세요 됐죠? 오늘 케이크만 먹을 거냐구요? 저 아까 먹방 했어요 음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맛없진 않은데 이거보다 나아 이거보다는 훨씬 나아요 코코넛 바나나가 제일 맛있어요 크림 크림이 NG야 이 파크림이 좀 별론 것 같아 나는 조코한테 관심 꺼 뻑뻑하니까 입에서 사안 느낌이 안 나고 그 팥죽 그런 팥크림 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팥크린데 분해해볼게요 이봐 팥크림이 팥크림 부드러운데 팥 많이 꺽글거리진 않아 그 팥죽의 느낌 그거 알잖아 이렇게 하면은 부드럽진 않은데 약간 질감이 느껴지는 거칠진 않아요 과거로 돌아오라고 왜 그렇지 비비빅 느낌 비비빅에다가 생크림을 탄 맛 근데 녹차랑 녹차빵이야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요 느낌 오죠 내 입에는 안 맞는다는 그래도 얘보다 나 얜 처음에는 괜찮은데 혼자 나는 아무리 배고파도 이거 혼자 이거 하나는 못 먹을 것 같아 이 조각 케이크는 억지로 안 먹어요 추구니까 하나 더 그리고 내가 그리고 내가 그 전 먹방에서 많이 안 먹었잖아 치킨 두 개 남기고 그리고 이거는 먹어줘야 돼요 빨리 왜냐 이거 오늘 안에 먹어야 됐네 버려 버려야 됐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더 세 개 여러분 커피 물 좀 더 가져오겠습니다 뿅 커피 짠 자 이번에는 제가 아까는 한올 한올씩 먹었죠 지금은 이렇게 쪼개서 잘라서 먹겠습니다 장미언님 제가 이따가 킥뷰 보내드릴게요 자 쪼개서 잘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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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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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쟤 나쥬 나쥬 야 아아 아아 요쪽 콩구멍에서 막 딸기향, 포도향, 메론향 한꺼번에 먹으니까 병맛이야 레인보우 크레이프 케익은 한개 한개씩 먹어야지 한장 한장씩 먹어야지 같이 먹으니까 짬뽕맛이에요 짬뽕 맛이 없어 맛이 없어요 짬뽕 음 맛없어 음 같이 먹으니까 쥬시 후레쉬 그 껌 있죠 껌 그 노란색 롯데껌 쥬시 후레쉬 피아민트 그 그 향이나 껌맛 껌맛 아 정미님 어서오세요 진통님 어서오세요 그니까 만원돈에서 천원맛 여러분 요즘에 껌이 천원이에요? 음? 곱네 비싸주네 음 맛이 없어 왜 내가 왜 왜 울게요? 500원이야? 아 500원이야? 시간상 여러분 시간상 제가 총대를 매고 병맛 체험을 하겠습니다 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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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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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레인보우는 꼭 한장 한장씩 뭐해요? 어우 진짜 강맛이야 어우 얘랑 같이 누워 있을 뻔 어우 맛이 없어 맛이 없으면 여기가 뒷골이 막 땡겨 어 착하니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드릉 드릉 여기서 제일 맛없는 부위가 이 보라색이에요 이 폴라포 여러분 이 폴라포는 진짜 맛없어요 이거 폴라포 요거 제일좀 싸구려 맛 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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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 장씩 한 장씩 꼭 음미하면서 드세요 이 크레이프 케이크 본의 아니게 딸려 나왔네 폴라포가 땄을 때? 한 장 한 장씩 먹어야 돼 밀크가 제일 낫다 왜 채민아 채민이 왜? 아우 이 폴라포는 제일 맛없어 아 라따뚜이에서 나오는 케이크 이런 크레이프 케이크가 아니야? 크레이프 케이크 이렇게 먹는다는 처음 봐? 이거는 오렌지 방송국을 설거지하고 청소기 밀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올리고 자야죠 나는 여러분 그 유튜브 편집 안하고 그냥 올리잖아요 그래서 썸네일만 만들면 돼요 아 그래요 응댕이님? 아니 아침까지는 아니고 한 4시 정도 잘 것 같아요 내일은 또 내가 방송 안하니까 내일은 엄마랑 대싱디바 그거 했네 대싱디바 그거 했네 티비에서 대싱디바 그거 지금 홈쇼핑 영화에서 떴네 대싱디바 이거 한다고 와 연극영화까? 연기 잘해요 나도 대본 있어요 방자역 여기에 어? 방자가 방자가 해저물면 물레빵앗간으로 살짝 올 것이지 느끼하게 방자가 말하는 향단이 안 맞아요 달크리님 이거는 그냥 임시방편용으로 오일 오일 정도 착용하기에는 괜찮아 발은 좀 오래가야 돼 그래도 다 먹었다 야 그래도 다 먹었네 잘자 내 꿈꿍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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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Herren род